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물가를 잡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 속에 대출금리도 7%를 향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. 특히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높은 역전현상도 나타나면서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. 첫 소식 김성훈 기자입니다.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거의 1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. 이에 따라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상승분인 0.06%포인트씩 일제에 올랐습니다. 연초 5%대였던 변동금리 상단은 6% 중반대에 진입했습니다. 고정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은행체 금리가 11년 만에 최고로 치솟으면서 역시 6% 중반대에 근접했습니다. 한국의 이자율이 역전되면 안 되거든요. 같이 올려야 될 거라서 아마 당분간은 좀 더 오를 것 같습니다. 일부 은행에선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 역전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은행의 가계 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은 약 80%에 달하는 상황입니다. 이렇게 높은 금리 수준이 6개월 이상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탈수들이 이걸 버텨낼 수 있을 거냐. 대출의 부실화로 연결될 위험성은 커진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. 변동과 고정금리 모두 앞다퉈 7%를 향해 성큼 다가서면서 영끌족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. SBS 비지 김성훈입니다.